안녕하세요 산쌤입니다. 자 우리 4b 문장 유형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in particular, 일단 특히 그들은 define asb, a를 b라고 정의를 하는데요. 자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두 명 이상의 사람이고 그 사람들은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자 그리고 서로의 어떤 상호적인 영향력을 서로서로 미치는 것이더라 라고 지금 정의를 했습니다. 자 그럼 여기서는 그룹에 대한 어떤 정의만 내려있고요. 자 우리는 미트로 가면서 단절을 통해서 답을 한번 찾아보는 게 기본 자세죠. 자 그럼 in everyday life, 우리 일상에서는요. 자 우리는 tend to see asb, a를 b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. any collection of people, 사람의 집단을 전부 다 그룹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하지만 이 tend to는 통영처럼 보이죠. 모든 컬렉션이 사람의 모든 이 집합이 다 그룹이라고 여기지만 하지만 자 사회에 이런 사이클로지스트라는 심리학자는 use, 이 용어를 좀 더 정확하게 사용한답니다. 자 그럼 통념을 깨는 however 괜찮네요. 자 바로 it is this sense of mature interaction. 자 그럼 여기서 this가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this 뒤에 나온 이 명사가 앞에 꼭 존재를 해야 된다는 지시어 this를 꼭 이용을 하셔야 되는데요. 바로 이 상호, 연관성, 서로 상호 간의 interaction, 의사소통의 어떤 그 감각이라고 하는 것이더라 라고 하려면 앞에 서로 상호 관련된 interaction이라는 단어가 있어야 되는데 어 앞에서는 이런 학자는 이 용어를 좀 더 정확하게 사용해라는 말만 들어가 있거든요. 서로 상호 interaction이라는 상호작용이 없습니다. 자 그래서 2번에서 단절이 느껴지면서 박스 안에 혹시 서로 상호작용한다라는 말이 있는가 했더니 바로 mature influence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네요. 자 그래서 여기서 mature influence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2번 뒤에 this sense of mature interaction이라는 표현이 이렇게 같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. 자 그래서 쉽게 정답은 이 버튼으로 나와 있고요. 자 3번 확인만 하시고 넘어가시겠습니다. 자 for example은 예시이기 때문에 순접이에요. 자 앞에 내용을 그대로 specific, 구체적으로 잘 받고 있으면 괜찮은 예시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요. 자 그럼 앞에 있는 내용이 뭐냐 하고 봤더니 자 it is this, 자 이것은 바로바로 뭐더라? 이런 서로의 상호간의 상호작용이더라 라는 말이에요. 자 or 이거더라 라는 건데 자 그것은 distinguish a from b에요. 그러니까 우리가 그룹, 이 그룹들의 멤버랑 그냥 개인들의 aggregation, 집합, 단순한 집합이랑 서로 이렇게 distinguish, 구별해주는 것은 서로 상호간의 인터랙션이 있느냐 없느냐 그 유무다라는 거죠. 자 그럼 이 예시에서 상호작용이 있으면 그건 그룹이고 상호작용이 없으면 그룹이 아니다. 이런 표현이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요. 자 이 사람이 observed, 주장하기를 사람들의 컬렉션이라고 하는 집합입니다. 자 who happens to, 우연히 go for a swim after work on the same day each week 매주 같은 날 우연히 일 맞추고 수영하러 가는 자 그런 사람들의 집단이 있어요. 자 이 사람은요 does not constitute a group, 그룹이 아니겠죠. 자 왜요? because 자 이 스위머들은, 이 수영하는 사람들은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. 그래서 이 예시도 잘 지지를, 서포팅을 잘 해주고 있는 거죠. 자 그리고 바이컨트레스트라는 지시를 이용해서 앞뒤가 반대인지를 볼 건데요. 자 앞에는 우리가 서로 상호작용이 없어서 그룹이라고 지칭하지 않았고요. 자 그럼 이번에 바이컨트레스트 여기 자리는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서로 그룹이다라는 내용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자 이런 젊은, 경쟁적인 이 수영하는 사람들은요. 그 train every morning before going to school is 자 그럼 학교 가기 전에 매일 아침에 트레인을 받는 이 어린, 이 지금 경쟁적인 이 수영하는 사람들은 그룹이래요. 자 왜? 그들은 나도니 A 할 뿐만 아니라 자 보돌스 B를 하기 때문이죠. 보돌스 B가 강조니까 여기만 읽을게요. 바로 서로 interact with, 서로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이죠. 자 그러면 3번에 서로 상호작용을 하지 않아서 그룹이 아니다 라고 했던 거와 서로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룹이다라고 하는 예시 바이컨트레스트 대조로 잘 나와 있습니다. 자 그럼 마지막 5번은요. 정리하는 문장일 것 같은데요. 바로 it is. this sense of people coming together to achieve a common objective that it is that 구문이고요. 강조 구문입니다. 자 그럼 바로 이 팀이라고 define, 정의를 하는 그런 이 objective 아주 일반적인 그런 객관적인 그런 objective의 객관이 아니라 목적이죠. 이런 팀으로서 정의가 되는 이런 공통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coming together 함께 오는 사람들의 이 것의 이 센스, 감각이야말로 바로 팀을 정의할 수 있는 것이더라.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. 자 그래서 5번은 이제 제너럴하게 일반적인 말로 정리한 문장으로서 괜찮고요. 들어갈 빈칸도 없어 보입니다.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. 자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. 다음 주에 만나요. 다음 주에 만나요. 다음 주에 만나요.